테니스 장이야! 그러게 테니스 쳐봤어 한 번도 안 쳐봤지? 안 쳐봤다고? 안 쳐봤지 배드민턴 쳐봤잖아 배드민턴 쳐왔지 근데 나 진짜 배드민턴 테니스 잘 못 쳐 오늘 잘 치던데? 뭔지 봤어? 꿈속에서 배워야지 오늘? 배워야지 내가 알려줄게 내가 테니스가 뭔지 알려줄게 오늘 선생님 재미... 너야? 나야 저 갈게요 개인 강사 1대1 강습 바로 제가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일단은 약간 지금 약간 좀 LA 온 느낌이에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네? 너한테 얘기하는 거지? 아 그래 혹시 나 LA 온 느낌이라니까? LA 왜? LA 약간 이런 지하철도 밑에 다리 밑에 있는 농구장 그런 느낌! 그런 바이브 그런 바이브 그렇긴 하다 약간 그런 바이브로 지금 왔고 실내 아닌 야외 그치 실내 같은 야외 실... 반 야외 그래도 그렇게 많이 안 추운데 생각보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쪽에서 테니스를 칠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진짜 강사님한테 강세를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쪽에서 둘이서 치기도 할 거고 오늘은 내게 없지? 없지 왜냐면 내가 불안하거든 둘 다 둘 다 나도 나 오늘 너무 못할 거 같아서 아니 근데 일단 우리 주고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공 치면 되지 않을까? 공 치면 되지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누구 셔? 오늘 선생님은 엄청 유명한 선수를 가르치신 분이라고 합니다 아... 갑자기 긴장되는데? 대박이죠 과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오늘 강세를 받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J 제대로 재밌게 페이스를 치러 가볼까요? 가자 가자 오늘 테니스는 처음이신가요? 자 나켓 모양은 그립이 팔각형이에요 손 피시면 여기 옆 포인트하고 옆 포인트에 이렇게 잡으세요 아... 음... 자고 싶네요 권초기게 잡듯이 자 한번 여기 서고 한번 여기 서까요? 자 바로 바로 수업 시작할게요 네 오른쪽으로 로턴 하나 하나 그렇죠 그 다음 라켓 뒤로 빼고 이렇게 둘 그렇죠 자 다리 나가고 셋 그렇죠 셋 그 다음 라켓을 약간 떨어뜨리세요 이렇게 밑으로 넷 하면 이거를 이렇게 그대로 올라가 보세요 샤악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자 중심을 잡으세요 치고 나서 발라도 딱 잡으세요 그렇죠 잘하시네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둘 셋 넷 왼발 조금 더 앞으로 셋 넷 넷 넷 넷 왼발 조금 더 앞으로 그렇죠 스윙을 하면서 뒷다리 뒤꿈치를 털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 둘 넷 넷 넷 넷 넷 해보세요 이렇게 오 나이스 잘했어요 이렇게 넵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했다가 넘어 그냥 이렇게만 해보세요 이렇게만 오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세게는 치지 마시고 네 처음에 톡 쳐보세요 아휴 좀 홈런 하나 둘 둘 그렇죠 나켓 내리고 그렇죠 잘했어 굿샷 좋아요 한 번 더 살살 그렇죠 잘했어 잘했어 좋아요 교대 준비 하나 둘 셋 나켓 내리고 그렇죠 잘했어 좋아요 좋아요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셋 그대로 탁 그렇죠 잘하시네요 좋아요 하나 둘 셋 약간 내리고 그렇죠 그대로 그렇죠 잘하셨는데 뒷다리 봐요 그럼 몸이 그렇죠 그럼 몸이 넘어가요 네 그렇죠 잘했어 나이스 그렇죠 잘했어 조금 더 하시고 두 분이 낫다 치셔야 돼요 하나 둘 둘 딱 뒷다리 조금 틀어냈죠 그렇죠 이렇게 틀어냈죠 네 그렇죠 잘했어 한 번 더 하나 둘 그렇죠 하나 더 하나 둘 네 그렇죠 지금 잘했어요 좋아요 넷 앞으로 가면서 위로 자 그렇지 하나 둘 넷 좋았어요 이제 제가 앞에 가서 출 테니까요 네 지금 치즈 한번 쳐보세요 오 자 해볼게요 재민 먼저 하나 둘 자 왼발 뒤지고 맞춰서 그렇죠 오 잘했어요 굿샷 우와 그렇죠 잘하시네 좋아 좋아 앞다리 덜지 말고 하하하하 다양한 상황을 대비해서 그렇죠 자 교대 교대 앞에서 던져주니까 폼 나오네요 이제 하나 둘 셋 그렇죠 앞다리 덜지 말고 그렇죠 잘했어 그렇지 천천히 그렇지 교대 조금 더 하시면 저 권선우 선수도 이기겠는데 하나 둘 셋 그렇지 오 오 좋았어요 하나 둘 자 기다렸다가 우와 잘했어 굿샷 지금 좋았어요 잘했어요 카메라 하나 깨먹겠다 자 기다렸다가 오 굿샷 좋아요 파이팅 둘 셋 오 굿샷 하나 둘 둘 셋 잘했어 이제 저 뒤로 베이스 라인에 가볼까요 저 뒤에 하나 둘 자 이제 멀리 치셔야 돼 그렇죠 멀리 잘했어요 하나 둘 셋 천천히 기다리셔야 돼요 그렇죠 좋아요 하나 둘 앞서기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쭉 그렇죠 쭉 기다리셨다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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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좋아요 잘했어요 나이스 샷 고장님 나이스 샷 자 멀리 치세요 하나 둘 오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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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좋아요 가까울 땐 기다리세요 그렇죠 잘했어요 오 좋았어요 잘했어요 그렇죠 난타 한번 쳐볼까요 자 한번 이리로 오세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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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야야야 죄송합니다 어 뛰어갔어 와 이거 생각보다 넓구나 오케이 할 수 있어 해 보세요 고장 으으으으으으으으 arc traditional 그렇죠 그렇죠. 잘 됐어요. 구샷. 구샷. 나이스. 아이고. 우와. 사이 사이. 그렇죠. 오, 좋아요. 나이스. 그렇죠. 잘했어요. 스매싱하는 거 해볼게요. 주면 이렇게 때려보세요. 오, 배드미터 맞죠? 배드미터 하듯이. 그렇죠. 오. 배드미터 많이 하셨나 보네요. 네. 그렇죠, 좋아요. 아, 스트레스 풀러 왔는데. 스트레스 풀리죠? 아! 좋아요. 아! 그렇죠. 좋아요. 그렇지. 높은 데서. 그렇지. 보 보시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땅보다 내리 꽂아 그냥. 높은 데서. 무서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조심해. 하하. 아! 아! 괜찮아요? 예. 그렇죠, 잘했어요. 차.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왜 손 아파. 하하하 제나 학생 집주 쭉! 갈게요 받아 쳤어 아니 받아줘야지 자, 제노 학생 갈게요 아니 받아야지 제노 학생 와 이건 좀 어려웠다 자, 제민 학생 야야야 제노 학생 받으실게요 어? 아, 어려워 제노 학생 집중하실게요 안 해 제노 학생 집중하실게요 아니 예측을 할 수가 없어 공기 위치를 뭔지 알아요? 제가 못 쳐서 그래요 아니 제노 학생 집중하실게요 아니 똥개 훈련이죠 야, 제대로 줬잖아 나는 변 학생 집중하실게요 아웃이에요 집중하실게요 집중하실게요 아웃이에요 좀 받아주세요 왜 공이 안 돌아와요 왜 공이 안 돌아와요 아니 좋아요 가실게요 오 아악! 아악! 아니 왜 공이 안 돌아오냐고 따악! 아니 여기까지 해봐 집중하실게요, 제노 학생 네 홈런이에요 집중하실게요 집중하실게요 아니 무슨 컨셉이야 이건 도대체 자 오! 과연 아악! 그렇게 해 오 오 들어와! 자 갈게요 어딜 가요 자갈게 야! 아 이거 어떻게 했어? 제노야 배드민터 치지 말라니까 이렇게 치라고 위로 오 좋아요 아 까비, 제노야 조금만 더 오케이 들어와 오 좋아요 우린 배드민턴이 많나 봐 오 오 좋아 좋아 다 묻고 좋았어 아니 잠깐만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지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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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한 번 한 번 다섯 번 했어 제노야 살살 해야 돼 살살 오케이 살살 해야지 다섯 번 할 수 있어 하나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야 다시 해 한 번 두 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세 아 까비 아니 나만 힘든 거 맞아? 뭔가 약간 좀 뭔가 좀 극적인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아이고 다섯 번 네 번 끝 끝 아니 끝 다시 네 아멘